아, 필름이 남아서 장난삼아 찍어봤어요 아, 아니 제 표정이 어떠냐고요 다음 달 언제예요? 저도 다음 달에 자료 때문에 서울 가거든요 혹시 날짜가 맞으면 한번 가보게요 네, 그럼 안녕히 가세요 김소희 난 네가 정말 싫어 미안해 널 미워한 게 아니었어 그냥 그냥 한 번만 널 이겨보고 싶었어 주군길 차량들 차량들 아, 에, 이, 오 네, 치군길은 아직까지는 원하여 소나기 내리는 부가 있습니다 이곳 지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서유진이었습니다 아, 아, 와이프 좀 갈아요 ר 아가씨. 아 아 으 으 으 고맙습니다. 연하여 김연아 다들 생긴 것도 똑같다 그래요 할머니 진짜 짱 귀여우세요 진짜로요 제게 말씀도 없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쑥뿐님이 아니라 이 응고가 받은 것입니다 칼은 도둑이 잡느냐 장수가 잡느냐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법입니다 저라고 기미를 좋아서 만났겠습니까 다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아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랬다는 말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 나도 계약 좀 해봐서 아는데 왜 선수강 장공으로 나눠주는지 알아? 난 별이 좋아 떨어지면서도 반짝반짝 빛나거든 지금의 너처럼 말이야 아무만 조져돼도 누구랑 붙어먹었는지 절대 안 부럽 좋았어 여기다 너 말해볼래? 미쓰몽 너 룰루니? 뭐라고? 특별히 청하시어 점심수로 때 돼지고기 편육을 드셨다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이렇게 청하시어 점심수로 청하시어 점심수로 청하시어 점심수로 우리 오초림 댄스 한 번 볼게요 우리 오초림 음악인가요? 멍청일 자 그 새끼는 거기 왜 같이 있던 건데? 나 오늘 어머님 댁에서 자고 올게.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. 말해. 언제부터 했냐고. 6개월 전에. 잤어? 잤냐고! 그래, 잤어. 그동안 계속 보고 싶었어.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나 잡고 있어. 영빈아! 시사회 때 불렀는데 못 가서 미안해. 아기고 재밌다고 소문났더라. 고마워요. 근데 누나 점점 더 예뻐지시네요. 응, 진짜. 유진 언니 아니세요? 저 언니 4년 전부터 팔로우하고 있었거든요. 나는 그냥 평범한 카피라이터 회사원이다. 왜요? 찍어줘. 20대 중반에 취미상화 시작한 일상사진과 감성물이 화제가 돼 앞선 3명과 함께 이 위치가 되어버렸다. 가영 씨에 대한 마음. 오늘부터 고백하려 합니다. 부르는 거 괜찮죠? 우리 회사에 용물이 들어왔어. 재현 씨! 심 과장님이 왜 자꾸 우리 쪽을 쳐다보시냐 했는데. 심 과장님! 관심 없거든? 가영 씨! 가영 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자신이 얼마나... 할 때도 핸드폰 치우고 있어야 되는 건가? 거슬려? 아니 뭐... 당신이 오르가즘 느끼는 대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쓰리수 많은 기분이랄까? 응. 더운 것 나겠네. 글쎄 뭐... 근데 이게 여자야 남자야. 아 씨... 지어... fil! 애교 watering 아! 아! 으! us! 우으 snakesno! 우아 g'll! 으인드 의 tunes! 내가 떨어져 나가줬으면 네가 미치기 전엔 내가 물러나줬으면 네가 네 것으로 만들어야지 큰 남자 넌 누구야? 그렇게 사랑해? 그렇게 못 떠나겠어? 네가 얘기했지? 내가 물러난다고 해도 내가 떠난다고 그 사람 너 선택 안 한다고 저 자식은 아까부터 이래라 저래라 야이씨 야 야 야 야 어디야? 난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사나 보네? 여기서 뭐해? 야 애정아 이곳은 나 애정아 채용자 그 상황도 빠른 편은 아니시라서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유품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남겨주신 편지도 있었고 공원에서 발견한 미아를 데려다 키우셨던 거죠 벌써 내가 인사 들었는데 뭘 어쩌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빠 내가 미안해 가족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나 마녀야 대가는 필요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말에 힘이 있듯 생각에도 힘이 있어 복수화 상대리 떠올리면서 잘근잘근 씹어먹어 안녕하세요 온스타일보 조기쁨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엎드리 안녕하세요 입은 멀쩡하니까 아멘